조례 1개 조례 1개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걸 찍으라고 하면 조례 1개입니다 1개는 다른 말로 유법성이죠 크게 목차를 안 하면 조례재정대상사무가 뭐냐 법률료보원칙과 법률료보원칙 3개로 목차를 구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게 상향이 돼요 이때도 조례재정대상사무는 자치사무 또는 단체임사무입니다 따라서 조례 1개를 쓰기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될 건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의 성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한 게 상향이에요 법률료보원칙도 마찬가지고 조금 어려운 건 법률우위원칙입니다